아니 망한 사람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냐? 얘들아 안녕? MK형이야 형이 오늘부터 돈을 좀 빌리러 다녀야 되겠어 이건 뭐 취업을 하려고 해도 일자리도 없고 노가다를 띨려 그래도 외노자들이 전부 장악을 해가지고 그것도 일자리가 없더라 거기다가 지인들 그동안 알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취업 청탁을 물어봐도 아주 거절할 핑계대기 딱 좋은 요새 코로나 문제도 있네? 내가 도와준 게 얼만데? 다들 힘들 땐 이런 식으로 외면한다? 여튼 각설하고 자 이 영상은 뭐 어떤 정부나 뭐 이런 정책이나 이런 걸 까는 영상이 아니고 어느 정부 어느 때나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냥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 그래 정부 지원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 여러 가지 정부 지원금이란 게 있거든 예를 들면 창업지원금, 청년지원금, 주택지원금, 실업급여, 기타 등등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 정부 지원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 난 지금까지 살면서 크게 그런 지원금이라든지 대출 이런 거를 받을 일이 없어서 잘 몰랐거든 솔직히 근데 이번에 백수되면서 한번 좀 알아봤어 왜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근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 내가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칠게 하나는 그냥 일하기 싫어서 지원금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 또는 뭐 그런 4대보험 되는 좋은 회사 얼마 정도 다니다가 퇴사하고 실업급여 이런 거 받는 사람 그리고 그런 노가다 같은 거 하려고 프리랜서 등록하고 뭐 노무 신고 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실업급여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 뭐 이렇게 있을 거고 뭐 또 하나는 나처럼 이렇게 창업을 한다든지 자영업을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인생 진짜 코너에 몰려서 다시 제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되는 사람들 이렇게 그런 지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부류들이 있는데 물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 심지어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뭐 신용에도 전혀 문제가 생길 일이 없는 거니까 근데 내가 잠깐 알아보니까 조건을 좀 보자고 나같이 사업하다가 힘들어져서 망해버린 사람은 거의 대부분 채무관계에서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을 거고 그런 후폭풍으로 인해서 뭐 압류나 혹은 뭐 심하게는 신용불량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은행 거래 중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야 다르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으로라도 이렇게 제기할 수 있게 돕는 게 그런 지원금이라든지 정부의 그런 정책인 거 같은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모든 자격이 다 결격이 된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다 하는 말이 그거야 신용이 좋아야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연체가 없어야 지원을 받을 수가 있대 아니 그러면 신용이 좋으면 왜 지원을 받아 대출을 받지 아니 지원이나 대출을 받을 필요도 사실은 없겠지 망한 사람이 지금 뭐가 있다고 뭐 담보가 있어 신용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거든 남은 건 빚밖에 없을 거고 연체 혹은 압류 이런 것밖에 없을 텐데 죽으라는 거 아니야? 아니 망한 사람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마치 대출을 하려면 신용등급이 좋아야 한다 근데 신용등급이 좋으려면 망하지 않아야 한다 망하지 않으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돈이 있으면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지 뭐 병림픽이야 뭐야 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 은행 갈 때는 좋은 원 있고 좋은 차 타고 가라고 결국 은행이나 국가도 진짜 간절히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돈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회수가 확실한 사람들한테만 지원을 해준다라는 게 정말 세상의 진리라는 거를 다시 한번 내가 느낀다 소위 말하는 있어빌리티 암튼 세상 살아가는 거는 정말 돈 없으면 비참하고 억울해지고 더럽고 치사한 꼴을 당할 수 있으니까 너네라도 미리미리 그런 거를 빨리빨리 알아서 준비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길 진심으로 바래 그럼 형이 다음번에는 평소에는 의리를 막 부르짖던 그런 주변 사람들 혹은 뭐 그런 선배 후배 뭐 이런 거가 막상 힘이 들 때 어떤 식으로 다가오는지 정말 뼈저리는 현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줄게 인생 실전이다 명심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길